식물원 디스플레이 정원 연출을 위해 철야 작업도 많았다. 식물원 근무 2년 차부터는 온실 물의 정원 관리도 맡았는데 잎이 거대하게 자라는 빅토리안 수련과 온갖 수생식물들의 세계에 흠뻑 빠져들었다. 꽃장화를 입고 물속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잠깐 맡아보는 수련의 꽃향기가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 화분 하나 없는 집안을 상막하다 여기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연에 기려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요즘은 반려식물이라고 해서 식구처럼 식물을 가꾸는 데 정성을 쏟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원의 매력에 푹 빠져 전문 가드너가 되신 이분 이야기 들으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전시기획 업무를 맡고 계신 박원순 스테파노 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수목원에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수목원에 온실이 있습니다. 그 온실에서 특별전시 온실이 있는데 그곳과 사계절 꽃길 방문자센터에서 들어가는 그 길에 꽃길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하고 있고요. 계절별로 새로운 전시를 하고 있고 또 지역상생 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지역분들과 함께 문화행사도 개최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주택 구조 자체가 아파트보다는 좀 단독이 많다 보니까 정원을 좀 가꾸는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드너라는 직업도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 가드너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숫자를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저희 같은 수목원이라든지 식물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 한 1500분 정도?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요.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는 국립수목원이 일단은 한 37군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정한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이런 정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원들이 한 130곳 정도? 그다음에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공사립수목원들이 한 60군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집합도 있기 때문에 대충 봤을 때 한 150곳 정도라고 보면 적게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게 일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한 1500명 정도가 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아마 활동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수목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많이 생기고 그냥 취미로 그런 식물을 가꾸던 분들도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가드닝을 배우셔서 우리 박원순 실장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 영국에서는 영국이 가드닝 문화가 발달했는데 거기는 3천만 가드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도 각 가정이나 일터에서 식물을 기르시고 정원을 이렇게 갖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가드너로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드너가 하는 일이 단순히 정원 설계만은 아니잖아요. 식물을 좀 그대로 유지하려면 관리가 더 힘들 텐데 어디까지가 가드너의 일인지 궁금합니다. 네. 가드너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식물을 가꾸는 모든 분들을 다 가드너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일적으로 업무적으로 봤을 때 보통 가드너의 업무는 가을에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을에 내년에 어떤 꽃을 심을지 다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툴립이라든지 수산화라든지 이런 봄꽃들은 가을에 미리 심어놔야 되거든요. 땅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일단 시작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꽃을 어떻게 심을지 도면을 보시면 도면에 저희가 봄에 들어오는 꽃들 수십 가지가 있고 많게는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런 꽃들을 하나하나 설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어디에 어느 꽃을 심을지 그런 걸 다 도면으로 그래서 가드너는 약간 화가의 기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심으면 심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가꾸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병해충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식물 이름표도 다 작성을 해서 다 부착을 하고 또 고객들이 오시면 설명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약간 종합예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도면이 이제 컬러풀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꽃이 어느 색깔이기 때문에 색끼리 조화를 좀 이루면 좋겠다. 이런 것도 다 미리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매년 달라지는 컬러 컨셉으로 해서 봄이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약간 오렌지 톤과 흰색으로 많이 쓰겠다. 또 여름에는 또 블루톤으로 파란색으로 또 이렇게 시원한 느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컬러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어떻게 관리하시는 이미지였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좀 패션 디자이너같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의상도 이렇게 봄과 어울리는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 굉장히 디자인적인 미적인 감각도 많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이 가드너가 되시기로 결심하셨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이런 정원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원예학을 전공을 했는데 책을 좋아해서 출판 편집 일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물에 관련된 책을 만들다 보니까 더 정원에 대한 관심, 더 공부하고 또 경험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해아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출판부 교직원으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정 캠퍼스가 너무나 아름다웠고 오래된 정원 그리고 신부님, 수녀님, 학사님들이 같이 가꾸시는 정원 그리고 오래된 나무와 건물들 이런 것들이 점점 저를 이 정원의 세계로 점점 빠져들게 했고 결국에는 정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드너가 되려고 직장을 그만두신 겁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주변에서 만류를 많이 하셨고 안정적인 직장을 이렇게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와이프도 아내도 그런 것들을 응원을 많이 해줬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여미지 식물원이라고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가보셨을 것 같은데 그곳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됐고 또 딸과 아내를 데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그런 제주도로 가서 새로운 가드너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약을 전공하셨다고 하니까 원래 꿈이 사실은 그런 정원을 가꾸는 일이기도 했을 텐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사실 생명위원회 일을 하기 전에 또 신학교에서 10년 동안 볼 수 있으면서 실장님 떠난 이후에 학교에 들어가서 실장님은 학교에서 뵐 기회는 없었지만 학교가 굉장히 넓고 성소주일이라든지 이렇게 신학교에 방문하시는 분들 보면 참 실학교 참 아름답다. 뒤에 낙산도 이렇게 쭉 있고 물론 출판부 직원들로 일하셨다 하지만 그래도 실학교 정원에도 좀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출판부에서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신부님들 그리고 교직원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었고요. 특히 양옥관이라든지 그 밑에 저희 출판부가 있던 건물 야외 겹번나무도 이제 곧 막 필 것 같은데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매일매일 출퇴근길이 거의 새로운 영감 이런 것들이 정원에 대한 길가에 핀 작은 야생아들도 너무 예뻤고요.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든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제주에 내려가셔서 정원일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쉽게 상상할 수 있지만 보는 거하고 가꾸는 건 노동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후회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죠? 후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든 것들은 사실이었고요. 첫날 제가 했던 일이 하루 종일 돌을 운반해서 정원에다가 비어있는 공간 문양하단이 있었어요. 그 넓은 정원에 문양하단의 사이사이를 흰색 돌을 까는 일을 하루 종일 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가든의 삶이구나. 꽃을 만지는 것뿐 아니라 돌도 날라야 되고 깨야 되고 노동을 하는 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365일 일을 하는데 매일매일 종류가 다른 그런 일들을 했었고 하루 종일 삽질을 할 때도 있고 또 덤프트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안 해봤던 일들 그런 일들이 다이나믹하게 많은 활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나도 가든어가 돼야지 하셨던 분들이 살짝 안 해야 되겠다 하시는 생각이 들으시더라고요. 체력부터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습니다. 다들 우아한 장면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가든어라고 하면 항상 꽃과 함께 차 마시면서 대안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더 힘든 일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주생활 하시다가 유학을 가셨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유학생활 보내셨는지 가서 뭘 배우셨는지 또 우리나라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외국에 100년, 200년 된 식물원들은 어떻게 정원 관리를 할까? 이런 것이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이제 그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영국과 미국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미국에 있는 롱우드 가든,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원인데 그곳에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기숙사도 제공이 되고 월급도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른 점은 이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물론 힘든 노동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도구와 장비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협업을 한다든지 또 이제 업무 문장이 잘 돼 있어서 계절별로 다들 이렇게 너무 힘들게 이렇게 일한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꽃들과 식물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서스름 없이 이렇게 공유하는 문화 그런 정원 문화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죠. 한국에서 못 보던 식물들, 꽃들도 많이 거기서 만나셨겠네요. 맞습니다. 이 품종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뭐 백이롱, 베고니아 이런 꽃들 많이들 아실 텐데 이게 그냥 베고니아라고 해서 다 같은 베고니아가 아니고 이 품종이 수백 가지가 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몬스테라라든지 여러 가지 반려식물 인기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품종에 대한 인식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유럽에서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고 또 새로운 것들을 우리나라에 좀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 사실 좀 궁금한 게 꽃 이름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죠. 한국말로 된 꽃 이름도 외우기 힘든데 미국 가서 영어로 또 꽃 이름 외우셔야 됐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좀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꽃 이름이 항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또 라틴어로 된 것도 많고 라틴어 신부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라틴어의 두 단어로 이루어진 게 항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한라산에만 자라는 한라산 지리산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구상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비에스 코레아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처음 발견한 사람의 명명자를 붙여서 윌슨, 어니스트 헨리 윌슨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명에 대한 것들 우리나라 이름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항명도 외워야 되거든요. 이미 어렵는데요. 가두나의 삶은 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을 만약에 종이 한 장 주시고 저한테 이름을 다 쓰라고 하면 사실은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만나 왔잖아요. 동급생도 있고 이웃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추억들이 쌓이게 되고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길 가다가 우연히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름이 떠오르죠. 갑자기 떠오른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도 한동안 안 봤다가 우연히 딱 만났을 때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항상 같이 아는 식물들은 항상 같이 지내니까 당연히 이름은 다 아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6월에 들어선 어느 날 롱우드가든에 처음 도착하여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수련 연못이었다. 마치 중정처럼 온실 건물 사이에 야외 공간에 자리 잡은 이 연못 정원을 처음 본 순간의 느낌은 온갖 음식들이 가득 차려지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잔치집에 들어섰을 때와도 같았다. 어디부터 봐야 할까? 어린아이가 신나는 놀이기구가 잔뜩 있는 놀이터를 발견했을 때처럼 나는 바쁜 걸음으로 물의 정원을 둘러봤다. 물과 수련, 수생식물을 좋아하는 나에게 이곳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깔끔하고 짜임새 있게 디자인된 물의 정원이었다. 넓은 면적의 물 위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갖가지 색깔의 꽃들과 다양한 질감의 잎들이었다. 거대한 잎을 펼치고 있는 빅토리아 수련과 육중한 몸매의 칸나, 연꽃 등 수많은 종류의 수생식물들이 모두 기가 막히도록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다. 꽃과 물과 교감을 이루며 그 작은 위동들과 색깔, 향기를 음미하는 일은 얼마나 특별한 체험인가. 정원을 가꾸다 보면 정원을 가꾼 사람의 성격이나 일하는 스타일 아니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이게 딱 보시면 보이실 것 같은데 만나본 가드너 중에 특히 영감을 받았던 가드너가 있으신가요? 롱우드 가든의 주변에 정원들이 굉장히 좋은 정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가든 캐피탈이라고 하거든요. 필라델피아 지역을. 그래서 롱우드 가든 저는 전 세계 롱우드 가든만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주변에 좋은 정원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특히 샌티클리어라고 하는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수탁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 정원에서 일하는 디렉터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원장님이죠. 그분이 저는 굉장한 영감을 그분한테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잔뼈가 굉장히 굵으시고 일단은 한 수십 년간의 가드너 생활을 하시고 그 정원의 디렉터가 되셨는데 일하는 모든 그 동료 가드너들한테 이렇게 자유로운 전권을 부여하세요. 그래서 이 공간은 너가 알아서 예쁘게 꾸며줘. 그러면 정원사들이 거기에 자기가 온갖 창의력을 다 동원해서 벤치도 만들고 음수대 같은 것도 그러니까 겨울에 시간이 많을 때 그때 이제 철공작업, 묶공작업 해가지고 그 정원에 가면 항상 새로운 오브제라든지 새로운 꽃 그래서 갈 때마다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 정원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그 디렉터 그 가드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빌 토마스라고 하고요. 제가 가드너의 일이라는 책에 아주 작은 챕터에 이제 소개를 하신 분입니다. 네. 자, 그럼 가드너의 길을 걸으시면서 그 동안에 수많은 정원들을 또 보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좋았던 정원, 마음에 들었던 정원이 있으면 어떤 것을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챈티클리어 가든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정원 중에 하나인데 또 다른 정원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덤바턴 오크스라고 하는 정원이 있거든요. 이름이 좀 어렵네요. 어렵죠. 워싱턴 DC에서 시내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가면 조지아타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의 언덕 위에 세워진 정원인데 그 스토리가 참 재밌고요. 그리고 그 정원을 만든 가드너가 그 베아트릭스 퍼랜드라고 하는 여성분인데 그 미국의 조경과 협회의 창립 멤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백악관 정원을 설계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한 수십 년 동안 그 정원의 주인 부부하고 같이 정원을 만들어 갔는데 그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만든 그 디테일 그리고 비잔틴 미술이라든지 콜롬비아 시대 이전의 어떤 예술품 그런 수지품들이 골동품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정원은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영감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정원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다 각자 좋아하는 식물이 있지만 우리 가드너는 또 어떤 식물들을 좋아할까 궁금한데 실장님은 어떤 식물을 좋아하세요? 네. 의외로 저도 굉장히 평범하면서도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그런 식물을 좋아합니다. 뭐예요? 아프리칸 바이올렛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이올렛은 알겠는데 아프리칸은 또 모르겠네요. 꽃시장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꽃인데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원래 아프리카가 고향이고요. 우산바라산이라고 거기는 이제 빙하기 때도 약간 변화가 없는 그런 아주 고유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서식지 근데 온습도가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내에서 기르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꽃이 창가에다가 저는 항상 놓거든요. 사무실에도 있고 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창가에 이렇게 놓으면 꽃이 잘 피고 또 잎을 떼서 번식을 하면 쉽게 번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나눔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꽃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는 사실 식물을 잘 키워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제가 문제인 걸까 아니면 식물이 까다로웠던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었는데 이 식물 중에서도요. 키우기가 좀 힘들고 까다로운 식물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도 다루기 힘들었던 식물이 있을까요? 많죠. 많으세요? 특히 또 생각나는 식물이 있다면 가장 생각나는 거는 나무 고사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사리 종류인데 우리 먹는 고사리 말고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서 야자처럼 이렇게 잎이 펼쳐지는 그런 식물입니다. 동남아시아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이런 쪽이 원산지인데 제가 그 식물을 너무 키워보고 싶어서 여미지 식물원에 있을 때 그 식물을 이제 좀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식물이 도착하는 날이 이렇게 엄청난 추위가 온 거예요. 갑자기 한파가 닥쳐와요. 제주도도 추울 때는 엄청 춥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식물을 딱 개봉을 했더니 잎이 다 추위에 시들어가지고 비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서 이렇게 하우스 안에다 놓고 애지중지 그게 이제 줄기가 올라온 게 그 뿌리가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줄 때 그 줄기에다 이렇게 줍니다. 그게 뿌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물을 매일매일 줬는데 어느 날 고사리 손 이렇게 고사리 나올 때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시죠? 그걸 피들헤드라고 하는데 그 줄기의 끝부분에 그 피들헤드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나오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너무 좋았고요. 그게 살았잖아요. 잘 살리시는 거예요? 네. 살려서 스모곤에 그 의사선생님이 정말 희망이 없다고 그런 환자를 정말 애지중지 키워서 갑자기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 그 기쁨 네. 의사 같으시기도 하고 디자이너 같으시기도 하고 네. 멋있습니다. 근데 또 왜 요리사는 또 집에서 요리 잘 안 한다고 하잖아요. 네. 실장님도 밖에서 워낙 식물들하고 씨름하시느라 지쳐서 안 해서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집에도 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안 밖으로. 왜냐면 그 일이니까 식물에서 일하는 건 힘들잖아요. 근데 집에 왔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뭐 가족 식구들도 있지만 식물들이 또 이렇게 제 방 안에 또 이렇게 가득 차 있고 또 거실에도 이렇게 식물들이 있으면 그게 또 마음에 위안이 되고 네. 또 제가 낸 책 중에 식물의 위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식물들이 항상 저에게 주는 위로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들 중에도 매니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길을 하루 종일 식물을 키웠는데 집에 가서도 이렇게 만지면서 사진도 찍고 물도 주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찐사랑 같습니다. 아니 뭐 저도 이제 식물이 주는 위로를 경험해 봤고요. 이제 식물이 조금씩 자라나거나 꽃이 피거나 어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부모님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 저도 그런 거 비슷한 걸 지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식물을 잘 키우는데 그 식물의 특성도 물론 알아야 될 거고 환경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반려식물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 어떻게 좀 일반적으로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식물은 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흙. 그래서 제가 아는 식물 사업하시고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최근에 이제 그분한테 들은 얘기는 그 식물 만약에 벼를 밭흙에다 심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벽. 벼를 밭흙에다가 또는 선인장을 논에다가 심으면 안 되죠. 죽죠. 그렇듯이 그 식물 잘 자랄 수 있는 그 흙을 잘 선택해야 그래서 식물의 원산지가 다 뭐 아프리카도 있고 열대우린도 있고 사막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흙을 다 똑같이 쓰시거나 흙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데 흙이 그 식물이 필요로 하는 물의 양만큼 뭐 10%면 10% 50%면 50% 80%면 80% 그 원하는 만큼의 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토양 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뭐 예를 들어서 마사토는 물이 잘 빠지는 흙이다 그렇죠. 그런 흙의 종류를 잘 선택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인장애인 다육식물은 뭐 80% 정도가 쫙 빠지는 정도 20% 정도의 물만 가지고 있는 흙 이렇게 그 조제를 흙의 조제를 잘 하시면 웬만한 식물들은 잘 살고 예전에는 다른 화분에 있던 거 흙이 아까우니까 재화평 차원에 했던 흙을 그대로 아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처음 알았어요. 흙에 제일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게 그렇구나 네. 그 다음이 이제 빛이라든지 빛도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공중 습도라든지 또 바람 통풍이 잘 돼 다른 식물은 바람 통풍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안 그러면 이제 깍지벌레라든지 뭐 총채벌레 응애 이런 것들이 끼거든요 바람이 좀 잘 통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유학을 다녀오신 다음에 에버랜드에서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수목원에서 일하는 것과 그런 또 노래동산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네.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거의 똑같거든요 네. 에버랜드에서 그 사람들한테 즐거움과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축제를 즐기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이 수목원에서도 지금도 저도 이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수목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식물이 단순히 보기 좋고 즐거움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탄소중립이라든지 생물 다양성 그다음에 식물들이 좀 사라져가는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교육적인 그런 또 효과도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올리는데 그런 것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 이제 국립 세종 수목원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기익 전시도 하시고 계시고 네. 저도 사실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작년에 또 겨울철에 수목원에 또 온실 가면 또 식물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1월, 12월에 이렇게 두 번을 갔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거기 기익 전시 한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재밌었어요.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기익 전시 하셨는지 지금 저희 승무원이 개장한 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세보니까 한 20회 정도에 전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앨리스를 주제로 앨리스 다 이야기하시죠 네. 이상한 나라에 네. 그래서 그런 풍경을 그 연출물을 다 꾸며놓고 식물들과 꽃들과 함께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직접 앨리스 의상을 입고 그 포토존에 와서 찍어서 SNS에 올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고요 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름에는 그 바닷속 풍경 왜냐면 사라져가는 그 바닷숲 생태계의 그런 위기도 크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리고자 바닷속 풍경을 연출하고 돌고래도 연출하고 했는데 그때 때마침 그 유명한 드라마 그 우영우라고 하는 변호사의 드라마가 고래 네. 고래 이야기가 크게 히트를 하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굉장히 좀 많은 인기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또 우주를 컨셉을 해서 네. 그래서 다누리호가 또 그때 뉴스가 많이 나왔었어요 저희는 1년 전부터 다 기획을 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우주인들도 우주 탐사를 할 때 반려식물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채소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을 소개하는 전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반려식물을 알리기 위한 네. 심리님이 보신 게 아마 그였어요 네. 그린 테라피 네. 그 다음에 난초살롱 그런 공존 반려동물과 반려식물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는지 독성 있는 식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리는 전시했었고요 최근에는 K가든의 발견이라고 해서 옛날에 6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아주 유명한 가드너가 있었습니다 선비 그래서 강희환 선생님의 양아소록을 주제로 한 지금 특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진행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피터래빗이라고 사람들이 동화 아까 엘리스가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화 스토리 2탄으로 해가지고 피터래빗의 비밀정원도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가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 네. 제가 지난 12월에 갔을 때 공존 반려식물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반려동물하고 반려식물이 공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식물 중에 잎이 독성이 있는데 고양이나 개가 잘못해서 먹으면 탈이 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정도예요 실제로 고양이가 백합 꽃가루 때문에 알러지를 일으켜서 심부정증 급성 그래서 사망한 사건이 영국에도 있었고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고 주의를 당부드리는 거죠 네. 실장님은 정원을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뭘까요 박원순 표 정원의 특징 이런 게 있을까요 융합형 스토리가 있는 융합형 전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원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콘텐츠가 인문학적인 내용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역사도 깊고요 거기에 이렇게 타 분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분야를 접목시키면 굉장히 색다르면서도 요즘 뭐 MZ세대라든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전시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스토리 스토리가 단순히 보기 좋은 정원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그런 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 때문에 요즘 꽃이 피고 지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가든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든어들은 직업 저희가 하는 일이 축제 그 꽃을 많이 피게 해서 그리고 그런 시즌에 맞게 축제를 개최하고 전시를 개최하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죠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꽃이 펴야 되는데 축제를 오픈했는데 꽃이 안 피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축제는 이제 미리 다 세팅이 됐잖아요 날짜라든지 홍보가 다 됐는데 축제를 오픈했는데 꽃이 다 졌어요 올해만 해도 벚꽃이 너무 일찍 펴가지고 그렇죠 올해가 제일 심했습니다 빨리 피고 빨리 갔어요 네. 그래서 지자체 어떤 분은 아이디어를 내서 꽃이 다 이미 졌는데 축제를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 축제 제목을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냥 하는 축제 꽃이 없지만 그래도 와서 즐기자 같이 이런 아름다운 봄을 즐기자 라는 컨셉으로 그냥 하는 축제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에피소드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기후변화가 이렇게 그만큼 좀 심각해졌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일인데도 멈출 수 없는 정원의 매력이 뭘까요 어떨 때 가든으로서 가장 또 보람을 느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정원을 만들고 꽃 축제를 개최하고 이러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오셨을 때 다들 웃어주시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들 학업에 굉장히 시달리는 그런 상황에서 꽃을 보고 마치 이렇게 해맑게 웃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샘 미소라고 있습니다 꽃을 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웃는 얼굴이 나온다 네. 네. 그런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정원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무슨 미소요? 뒷샘 미소 뒷샘 뒷샘 미소 네. 심리학자의 이름이거든요 아 아 그분이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떨 때 사람의 웃음 근육이 얼굴에 있는 수십 개의 근육이 가장 잘 웃는 얼굴이 될까 그렇죠 다양한 상황에 실험을 해본 거죠 근데 꽃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웃는 모습이 마치 조지 쿨루니의 어떤 커피 선전할 때 그런 얼굴처럼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온다는 것이죠 정말 예쁜 꽃을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더 많은 정원 더 많은 수목원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가드너 박원순 실장님께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좀 더 이런 방향으로 또 나름 더 연구를 해보고 싶다 뭐가 있을까요? 저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라고 하는 저희 기관 이름이 저희 세종수목원이 국립세종수목원이 있고 국립백두대관수목원이 있고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산림청 산하공공기관으로서 이렇게 지금 신분님 말씀하신 다양한 정원 관련된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수목원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 거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 온대중부 저희는 이제 온대지역 그다음에 백두대관수목원은 백두대관지역의 어떤 식물상 그렇게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보다 많은 분들이 정원을 좋아하고 즐기고 또 도시 안에서도 얼마든 정원을 많은 정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생활정원이라든지 교육정원이라든지 치유정원 이런 것들이 다 한데 전국적으로 이런 게 확산이 되면 이렇게 나무도 많아지고 숲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 같고요 또 어린이들은 학생들은 정원에 와서 교육을 받을 때 가장 창의력이 넘치고 여러 가지 전인교육 발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원이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지 않을까 그 일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정원에 단지 꽃과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도 대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의력도 키워주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친 도시인들에게 휴식이 될 수 있고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이 어쩌면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 식물 그리고 정원 가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창조의 신비 하느님의 손길도 느낄 수 있고요 그렇죠 앞으로 좀 더 수목원 정원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식물을 키우는 것도 결국 소통의 방법을 배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친구 같은 반려식물 우리 또 키워보는 거 좋겠고요 또 많은 수목원 정원들이 방문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 신비를 느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가 바람이면 내게로 안 흔들어 주오 나 혼자 외롭지 않게 그대가 장비라면 가슴에 안을 수 있게 내게로 와 꽃 비어 주오 그댈 바라보면서 그댈 바라보면서 속삭이며 향기에 취해 잠들고 싶어 잠들고 싶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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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